쥐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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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댔 곤충이야 곤충 괜찮아 곤충이야 에잇 따꿍 서프라이즈 ㅅㅂ ㅅㅂ 아 저게 발이 걸리냐 아 ㅅㅂ 아 ㅅㅂ 아 스팀 배그 어 나도 스팀 배그인데 어 너도 ㅅㅂ야? 어 와 이걸 여기서 만나네? 하이루? 저요? 홈브리드로 내릴게요 이걸로 여기서 만나네 아 오케이 페카도 오케이 내리자 이거 안오는거 아니야? 스베인사람 구한다 스팀 배그인사람 야야 아까다 아까다 오케이 오케이 나 3층 아 나라고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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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 배그는 위험해 카카오로 넘어가 스팀 배그는 위험해 스팀 배그는 위험해 아 나 죽어 아 아 쉣 삽 살려줘 시발 죽이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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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하하하하 죽을놈은 죽네요 생일이 했다고? 야 니 생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웃긴 놈이네 야 니 생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어떻게 알고 니 생일 축하한다고 해 하하 진짜 허이겁 허이겁니다 허이겁니다 아 생일 축하한다 몰랐다 내가 페북에 방송에 그렇게 광고했는데 몰라 못봤지 야 나 난 야 난 일어나가지고 방중하고 일어나서 바로 일가고 이제 와서 방송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이씨 아니 니 생일인걸 몰랐다고 이씨 허이겁네 아니 짜증나게 하네 야 그럴거면 생일인걸 알빠야 내가? 내가 알빠냐고 이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좋고 가까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아 아니 싫어 아! 아! 바이바이!